When I'm made out you, I'm... 네. When I'm... When I'm with... 약간 데뷔 초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크리스 마틴이 분명 녹음할 때 디렉을 봐줄 텐데 노래 잘 못 보느라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되고 네, 좋은 거 같아요. 네, 좋은 거 같아요. 네, 네. J.K.는 정말 놀랄게요. 아, 정국 씨 너무 잘한다. 정국아, 너 너무 잘한대. 땡큐! 하하하하